옛날 어느 꼭대기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에 행복한 왕자라는 동상이 있었어요. 그 동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씌어져 있었죠. 그가 잡은 칼 손잡이에는 커다랗고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개의 초록색 에메랄드가 빛나고 있었죠. 행복한 왕자 동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나눠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참새가 마을에 들렀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추위를 피해 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지만 그녀는 우리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녀는 우뚝 솟은 그 동상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하룻밤만 있어야겠다. 내일 다시 나서야지. 참새는 그 동상의 발 쪽에 착륙했어요. 오늘 밤은 이 금색 침대 위에서 자야지. 그녀가 잠들려는 찰나 갑자기 참새의 머리 위로 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맑았고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이번엔 물방울이 참새의 보리로 또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보려고 참새는 동상의 머리 쪽으로 날아갔죠. 그랬더니 글쎄 행복한 왕자의 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 동상의 눈물이었어요. 행복한 왕자의 눈물방울은 계속해서 뺨을 타고 그의 발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슬픈 눈은 달빛 아래에 반짝였어요. 참새도 덩달아 슬퍼졌죠. 안녕? 넌 누구니? 난 행복한 왕자란다. 왜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서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난 슬픔이 뭔지 모를 정도로 부유하게 공존해서 살았거든. 나는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거나 아니면 밤이 되면 큰 연회장에서 춤을 추곤 했었지. 벽은 커다란 정원으로 둘러쳐져 있었어. 그래서 전혀 성 밖은 궁금하지 않았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날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난 정말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내 삶이 끝났을 때 그들은 나를 이 언덕 꼭대기에 세워두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추함과 빈곤을 볼 수 있어. 비록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눈물은 흘릴 수 있단다. 참새는 무척 슬펐어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골목에 아주 가난한 작은 집이 하나 있어. 창문 한쪽이 열려 있어 한 여자가 미싱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녀는 무척 연약하고 피곤해 보여. 작은 침대에는 갓난 아기가 누워 있어. 아파하면서. 아기는 열이나 아프지만 그의 엄마는 돈이 없어. 참새야. 내 칼 손잡이에 있는 루비를 가져다 그녀에게 줄 수 있겠니? 나는 조금만 쉰 다음에 여기보다 더 따뜻한 나라로 가야 해. 오늘 밤은 머무를 거잖아. 내일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참새는 너무 추웠고 또 전혀 쉬지 못했지만 그래도 슬퍼하는 행복한 왕자를 돕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참새는 그녀의 부리로 왕자의 칼 손잡이에서 루비를 떼내었고 어두운 깊은 밤에 그 마을을 찾아 날아갔어요. 마침내 그녀는 그 집을 찾았고 그 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가는 열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엄마는 피곤해서 자고 있었죠. 그녀는 안쪽으로 날아가 그 큰 루비를 그녀 앞에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기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열이 내리도록 날개를 퍼닥거렸어요. 참새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줬어요. 그녀가 일어나면 보석을 보게 될 테고 그럼 그녀는 아이를 위해 약과 음식도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새야. 이제 오늘 밤은 내 곁에서 편히 쉬어.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그녀가 따뜻한 나라로 날아갈 준비를 하자 행복한 왕자는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얘, 참새야. 내 친구 참새야. 혹시 하룻밤만 더 머물다 가줄 수 있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으러 되도록 빨리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야 돼. 저기 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마을에 젊은 한 남자가 다락방에 살고 있는 게 보여. 그 남자는 제비꽃이 있는 작은 유리병과 많은 종이들로 가득한 테이블에 앉아있어. 그는 젊은 작가인데 이번에 새로운 책을 끝내려고 해. 하지만 먹을 빵도 없고 태울 나무도 없어. 그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 참새는 하룻밤 더 그 작가를 위해 머물러주기로 했어요. 안타깝게도 난 이제 루비가 없어. 하지만 내 눈은 에메랄드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보석이지. 하나를 떼어내 그 작가에게 가져다줘. 왕자의 말을 듣고 참새는 무척 슬퍼졌어요. 처음에는 그 참새도 반대했지만 그 왕자가 계속 설득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불의로 에메랄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행복한 왕자가 말한 그 집으로 날아갔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젊은 남자는 쉬지도 않고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새가 날개를 펄럭이는 소리도 듣지 못했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제비꽃 위에 놓여진 반짝이는 초록빛 에메랄드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그를 좋아한 펜이 두고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기뻐하며 에메랄드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작별인사를 할 시간이야. 착한 참새야. 혹시 오늘 하룻밤만 더 머물러 줄 수 없겠니? 이제 거의 겨울이야. 곧 눈이 올 거라고. 난 정말로 가야 돼, 왕자야. 나 정말 가야 돼. 그치만 정말 널 잊지 않을게. 근데 정말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제발 이거 하나만 부탁해. 광장 아래 보면 성냥을 파는 작은 소녀가 있어. 근데 그 성냥들이 모두 물에 빠져 다 젖어버렸단다. 이제 그 소녀는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 그 소녀의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고 그들은 오늘 밤 굶겠지. 소녀는 지금 울고 있어. 그녀는 모자는 물론이고 신을 신발도 그리고 양말도 없단다. 내 나머지 눈을 가져다가 그녀에게 줘. 그럼 그들은 나아질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참새는 하룻밤 더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난 너의 눈을 뗄 수는 없어. 그럼 넌 아무것도 못 보게 될 거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굶주린 사람들을 보는 게 더 마음이 아파. 내 말대로 해줘. 부탁해. 그의 나머지 한쪽 눈을 떼는 참새는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날아 그녀의 옆으로 가서는 그녀의 손에 에메랄드를 떨어뜨렸어요. 그 소녀는 어머나 너무나 예쁜 유리조각이야 라고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행복한 왕자 옆으로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참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의 곁에 남아 네 눈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어. 그 왕자는 참새가 온 말을 날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알려주도록 했죠. 참새는 마을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는 부자들이 그들의 따뜻한 집에서 편히 앉아있는 후면 가난한 사람들은 따뜻해지려고 그 추위 속에서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어두운 골목에 들었었을 때 그녀는 굶주려 허약한 모습의 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다리 아래에서는 서로 껴안고 따뜻하게 해주며 잠들 두 아이들도 보았죠. 참새는 왕자에게 돌아와 자기가 본 것을 말해주었어요. 나는 금으로 덮여져 있어 이것들을 벗겨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줘. 그들은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건강하고 만족하는 게 행복하게 하지. 왕자가 약하고 비참해 보였지만 그래도 참새는 그의 동상에서 금을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금을 나눠주었지요. 그러는 사이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길은 금새 눈으로 덮였죠. 그 참새는 왕자의 동상에서 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계속 벗겨내어 매일 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몸이 약하고 작은 그 참새는 얼어버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왕자를 홀로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녀는 마지막 한 조각 남은 힘으로 왕자의 어깨에 날아갔어요. 안녕, 내 왕자님. 내 친구야. 이제 정말 따뜻한 나라로 가기로 결심했구나. 그 작은 참새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왕자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의 볼에 살며시 뽀뽀를 하였어요. 그리고는 그 왕자의 옆쪽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행복한 왕자 동상 안에는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부로 만들어진 그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침이 되자 행복한 왕자 동상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놀라워하며 그 동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왕자의 발 옆에 누워있는 차갑게 식어버린 참새를 보았어요. 모두 다 슬퍼하고 있는데 한 남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젊은 작가였답니다. 이제서야 이 행복한 왕자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와 참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개의 심장은 그들의 심장이었어요. 그것은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제작